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분화 돌려차기 4평 스피스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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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하 투 월 으 월 투 월 월월 추월 넘사기야 아니 격분 넘사기야 잘못 말했다 근데 추월도 사기야 아 하이 애매하네 세개 맞겠는데 야다 불린 뜬게 너무 안좋았다 나다 불린 뜬게 너무 안좋았다 니들 든 것도 안좋아 그릇 마요 오지? 추월마요 무의 격분 아베 포션 먹어야 겠는데 아 이 드록 어떻게 이렇게 나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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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일 없겠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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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 bur 아 아 아 아 아 아 상점 하나, 상점 두리기였는데, 블리트 있네 포션 맛있는거 사가면 잡을 수 있겠지 어어 한 마리 떨굴 수 있을까? 불가능 가능 근데, 쟤를 왜 쟤를 떨궈? 얘 떨궈야지 아야 안녕하세요 포션 들고가서 엘리트 어, 휘갈 휘갈 임 무수한 휘갈김의 요청이 мам 4평 한장이 더 낫겠지, 두 장보다 아 내평근데 두장 써도 되있.. 아이 강화도 안되있는데 넘기자 엘리트 사실 좀 불안해 아.. 추월님 저거 잘라야 될거 아냐 격본을 쓰냐 무회를 쓰냐 으아 으아 진정해 와 진짜 격분 개좋다 이걸 살리네 격분 없었음 이거 죽었지 이 추월 시드가 보통이 아닌데 이게 뭐.. 소작시 등가 싶을 정도로 소작시 등가 싶을 정도로 고맙습니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.. 시드가 잠깐만 이거 제거 돼요? 63 아 된다 74골드나 주네 음향성도 필요 없는데 그래도 들고 갈까 이제 경각 필요 없는데 그래도 평가가 더 필요 없겠다 와 이거 시드 진짜 너무 좋다 영채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다 영채화 먹어봤자 거슬리기만 하겠죠 진짜 시드가 사기인데 그냥 뭐야 쫄아냐 물음표 띄우지 말고 공격해 공격 아 공격하라고 무의격분하게 심장 허접생은 거꾸로 해도 심장 허접생 과즙 무의격분 강화할 필요는 없지만 손가락 덜 아프게 강화해놓자 이거 맞아도 되는데 맞아도 되는데 맞으니까 조금 그렇네 에이 개센덱인데 하하 때리라고 무의격분하게 비갈김 주워 비갈김 주워 수판 휘갈김 해시계 아세 일러스트처럼 조홍 오유 오 오오우 예에에에에에 위이 이wy 이그니咪 십만 얻어원 감사합니다 얘에에에 헛 나이고 감...た...밥 아이고 고맙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검은 별이 맞지 많이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3장 제거하고 싶다 여기서 엘리트 3마리 잡기 여기서 상점 3개 보기 덱을 막 압축하고 싶어 막 덱을 다 없애버리고 싶어 껌별 먹었으니까 엘리트 가자 아직 충분히 덱이 꼬일 위험이 모사리고 있다 증신수이야 추락도 여기서 미리 뺐으면 오히려 좋아 마음 편해 육강령이어서 오고 오랜만이나 잘 지내보이니 아이 저거 먹지 말 걸그랬다 검은 별 먹지 말고 순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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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라도 옆에 상점으로 길 바꿀까 앞 Finance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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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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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불쌍 끊기요. 가 낙한 자식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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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어 어 얼풀춤이라 가끔 박자틀림 아 심장한테 안 맞아야 왔넘들 이제 아 잉크병 때문이구나 박자틀림고 갓 유물인줄 알았던 잉크병이 사실은 트롤? 왔넘바이바이 왔넘도 못하는데 이거 개똥대가님 리얼킥킥 반대라고 방어도를 36 었습니다 진노기일경우 방어도를 추가라고 42 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씨 잘못했어 예산을 잘못했어 6 7 8 9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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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진짜 못이기지 않나? 오케이 이겜 이거? 마요 두번 하는거 맞잖아 아 이거 방법이 없네? 아니다 이거 복제 포션을 저딴 데 쓸게 아니라 아니 한턴 받는게 아니라 두턴 받잖아요 복제 포션을 마요에 쓰면 안됐네 여기다가 복부를 썼어야 했네 내가 냅다 마요에다가 복제 포션 쓴게 잘못이었네 히힛 아니 이랬다. 아니 근데 솔직히 안 일할 만한 택 아니었어?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. 아니 이랬다. 복제 포션을 냅다 쓰는 게 아니었는데. 이걸 옆에 먹는 야수의 심장. 야수 인정합니다. 정배들 정신이 들어? 정정들. 정배들 정신이 들어? 강림. 강림 끝. 강림 시작했다. 강림 끝났다. 네. 이게 옆배가 더죠. 그래도 이거 진짜. 포션 없었으면 짤 없이 죽었네. 근데 저거. 신속 포션 데다가 1950 두렵다 어디서 빠졌구나 이게 추락에서 경각이 빠지면서 이렇게 된거잖아 경각 한 장이 있었으면 저렇게 또 안됐을텐데 와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 드디어 천라 females 그 ub 고 죽겠다 따라は 워스 SBS érer 왼쪽